라온님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국민의 유일한 참정권인 기본권인 선거가 완전 부정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하마터면 낙선될 수 있었답니다. 모른 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부정선거 막으려고 애쓴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박주연 등등 부방대 및 우파 유튜브의 고생을 절대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. 홍순철님은 부정선거는 묻혀지고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윤석열의 앞날은 어렵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100%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이 논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이상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.